야생에서 자라는 산딸기나 복분자 열매를 직접 따서 드셔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런 야생 토종 복분자를 그대로 육성해 재배하는 농업단지가 있습니다. 수확 현장에 박광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대로 익은 산딸기 모양의 검붉은 열매가 줄기마다 빼곡합니다. 연두빛을 띠다 붉게 변한 뒤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검게 변해가는 토종 복분자입니다. 흔히 보는 붉은 빛의 외래종 복분자의 수확이 마무리되는 지금부터가 이 품종은 제철입니다. 이곳 복분자는 우리나라 야생에서 자라는 토종 우량종을 육성해서 그대로 재배시설로 옮겨놓은 것들입니다. 열매는 검지만 갈아놓으면 금방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토종의 특징입니다. 변홍사를 짓던 6만 제곱미터의 논에 비가림 재배단지가 들어선 지 이제 10년. 맛과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에는 전국에서 주문이 이어집니다. 키우기가 까다라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만큼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최고다라는 걸 자신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동의보감에서 남성의 정을 보강하고 여성의 불임을 치료한다고 했던 토종 복분자. 남도의 복분자 수확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순천시의회는 어제 제204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이창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발족한 특별위원회에는 모두 7명의 의원이 활동하며 앞으로 1년 동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양 한려대와 보건대의 정상화를 위해 결성된 지역내 범시민대책협의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광양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대책협의회는 어제 회의에서 대학 존치나 정부 재정지원 제한 해제 등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밀접한 협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대학 정상화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기에 한 차례씩 갖는 정기회 외에도 필요시 임시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 중의 하나인 박람회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박람회장 내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1.01로 분석됐습니다. 경제성이 1이 넘으면 건립 후 경제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도 50% 이상이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에 건립 예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6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영암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연습 경기가 시작된 첫날부터 속도감을 뽐내는 차량들의 엔진음이 가득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을 앞둔 레이싱 선수들이 서킷을 질주하며 차량 성능을 시험하고 경기 감각을 익힙니다. 한중일 3개국 대회가 한자리에서 열린다는 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국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국제자동차연맹 공인대회로 7배 종목 가운데 SK6000 시리즈는 6200cc 엔진을 단 차량들이 긴박감 넘치는 경기를 펼칩니다. 출력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중일 3나라를 오가며 8번의 경기 점수를 합해 우승을 가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남은 경기 5경기를 잘 풀어나가야 제가 지금 1, 2라운드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쌓아서 챔피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투어링과 챔피언십은 중국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로 18개 팀이 참가했고 일본의 슈퍼 포밀러 주니어는 F1 드라이버를 꿈꾸는 선수들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오락을 결합한 모터테인먼트를 추구해 부대 행사도 많습니다. 레이싱 경기 결승이 끝나면 메인스탠드 콜람 구역에서 NCT, 레드벨벳 등 아이돌 그룹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 7일 담양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비리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곳은 담양군청 사무실 3곳과 모 간부 공무원의 주거지와 차량입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 전반에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월 검찰이 메타프로방스 실질사업자 등 3명을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사업 시행과 진행 전반을 들여다보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실질사업자 김 모 씨는 브로커를 통해 금융권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고 5억 7천만 원 선이던 대출 한도를 초과해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불법 대출은 물론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과 진행 전반에 간부 공무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사업자를 선정한 담양군의 사업 승인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판은 대법원 심리 중이고 담양군과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발을 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청과 사업 시행자의 유착 등을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에 검찰 수사가 이어지며 말 많은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토착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모두 890건으로 연말이면 지난해 1,300여 건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2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주차구역을 위반하거나 변조된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고흥 지역의 벼재해보험 가입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벼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9,200여 헥타르로 집계됐으며 가입률은 도내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고흥군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무사고 환급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시가 여름방학과 피서철 해외여행객 증가에 맞춰 다양한 여권 발급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여권 발급 신청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 도착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고 노약자와 교통약자, 원거리 거주자 등에게는 무료 등기 발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권 발급과 연계한 국제 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서비스도 시행해 운전면허 시험장 등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순천만습지에 대한 관광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순천만습지 관광객 2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90%는 재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천만습지의 개선 사항으로는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차 예약제 보완 등이 꼽혔습니다. 6차 산업 시스템 구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흥 유자와 여수 해풍숙의 산업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유자의 경우 제조시설과 역량, 중국 수출 마케팅 전략, 관광객 유인책 등을 해풍숙의 경우 가공기술 차별화와 미국-중국 시장 개척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차 산업 시스템 발전 방안으로는 유자는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제품 개발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제안했고, 해풍숙에 대해서는 기존 숙의 이미지를 벗어난 가공제품 개발과 판매망 구축의 필요성을 적시했습니다. 여수시가 장마철 돌산 갓김치의 품질 저하를 막고 브랜드 강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사무소와 함께 돌산 갓김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과 위생적인 갓김치 생산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에서는 돌산 갓과 갓김치 생산으로 연간 1,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돌산 갓김치 생산으로 연간 1,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멘